자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18번 지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뭐 크게 알 것도 없고 설마 애즈 이런게 나온다고 하면 애즈가 여러가지 쓰임이 있지만 이렇게 뒤에 걸 보면 얘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 불변이죠. 불변 개념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뜻이 뭐뭐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150년 어우 오래됐다 그쵸? 잘 오래됐어 150년 전에 지어졌다 자 이제 while이 나왔어요 그냥 while이 나오면 미안해 이거 좀 해야줘야 돼 일단 while이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받으세요 안 미안해 ok 얘는 그냥 반면에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요 그냥 proud be proud of one 너무나 유명한 꿈이고 자부심을 느껴요 그쵸? 자랑스럽다 역사를 이렇게 좀 배우시면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시설이에요 시설 학교 시설이 학교 시설이 학교 시설이 학교 시설이 자 왜 왓인지 볼게요 뭐 뭐 하는 것 뒤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세요 그냥 그쵸? they should be they should be 시설이 그쵸? 존재 이유죠 존재의 단위성을 얘기해요 몸을 해야 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죠 포 모던 스쿨링 하면 그쵸? 현재 현대 그쵸? 현계 그쵸? 학업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학업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서 뭐 교육을 위해서 당위성을 봤을 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오래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땡스트 하니까 그쵸? 지금 여기서 뭐 덕분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기부 덕분에 이렇게 하면 그쵸? 그럼 여기에 자 주절의 동사고가 일치되겠죠 의미일치되겠죠 항상 일치하는지 반드시 보세요 아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리모델링 시작이죠 그쵸? those parts of our campus 그쵸? 그쵸? 자 볼게요 됐은 그쵸? 파츠를 그쵸? 얘는 파츠를 그쵸? 얘는 지금 뭔가 키보드가 잘못되어가지고 파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얘 위치가 되는거죠 자 우리 캠퍼스에서 그쵸? 이미 낡았다 그쵸? 낡아빠진거지 낡아버린 그래서 완료에 그쵸? 현재완료에 완료 용법이 들어간거에요 이미 뭐뭐 해버린 어쩔 수 없이 그쵸? 자 그러면 this가 상징하는게 뭘까요? 리노베이팅 앞문장에 존재하고 있지 이런거 이런게 앞문장에 존재하고 있지 앞문장에 존재하게 쓰면 삽입절이나 순서를 이걸로 단속 그쵸? 단속이 되는거죠 그러면 provide가 나왔어요 그러면 provide는 좀 볼게요 provide a 사람 with 누구 이렇게 나오구요 똑같이 provide 누구 또 사람 이때 그쵸? 포 사람은 누구 전용 이라는 뜻이에요 전 전용 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람 전용 알겠죠? 이런 느낌을 우리가 전지사에 나왔던 뉘앙스나 좀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글의 전제가 나오죠 글의 목적을 대놓고 알려주기 위해서 글 쓴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요거죠 자 담당이 첫번째로 배제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비 자 closed 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왜 이 사이에는 위치 그쵸? will be 가 될거에요 승략된거죠 강당을 처음으로 이 여러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요 parche가 있어요 parche의 시설인데 신설중에서 강당을 첫번째로 폐쇄시킬거에요 그래서 여기니 그러면 forrepairs 가 선지하는게 문자이겠죠 수리를 목적을 혹은 여기서는 리모델링이 되는거죠 serious will not be able to use 당연하겠죠 그에 따라서 잘 봐 그러니까 그 결과죠 이게 학생이 강당 이용 을 못할거다 인과관계가 생긴거죠 남자가 인과관계였어요 for about one month 한달 동안이요 그래서 뭐 중학여고 같은 경우는 이런것들이 그쵸 한달간이죠 이 일치불침재들을 그 내는 그 학교들은 이런거 같아서 그쵸 인포베이션 같은거 그쵸 이런거 잘봐요 while the opiers are thinking 수리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자 그럼요 this brief inconvenience 가 상자하는 경우에요 한달동안 강당을 이용 뱉다는 책임이 이렇게 보면 되죠 한달동안 그저 일퍼리지 커뮤니티와 이렇게 다르게 그쵸 앞으로 다가올 몇년동안 그쵸 지역사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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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나는 혜택을 벌거죠 제공할거라고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하는거 끊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다 안되죠 그냥 강당 소리로 인해서 잡기고 잡혀서 이게 맞는거구요 일단 18번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음에 19번에 «밀잖아», 지폐 뱉 잘 오